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독립운동의 변수가 됐는데 독립운동 세력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딱 터지니까 야, 우리 빨리 정당들끼리 모이고 독립운동 세력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은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중국이 이길 것으로 판단했고 중국이 이기면 우리들에게 독립의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분주하게 우파 세력은 우파 세력끼리 좌파 세력은 좌파 세력끼리 통합을 이루어나가는데 파란 글씨 부분이 우파 세력이고 노란 부분이 좌파들이 연합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 나갔고 민족주의 좌파 세력들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러 개가 이합집산을 해서 중일전쟁 이후의 시기를 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군사력 양성 노력이 계속됩니다. 1936년에 김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했다가 특히 1939년에 충칭에 가기 직전에 기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장계석에게 공문을 보내요.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계석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구 선생이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는 임시정보를 중심으로 군대 양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좌파는 민족혁명당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죠. 김구 선생의 우파는 임시정보를 중심으로 해서